나의 언니는 2018년 새해 소원이 뭐야? 나? 음...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. 덕분에 기도해봐라.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돼?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 몰라? 뭐야? 진짜 기도하는 거야? 에이, 두고 봐. 아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, 이 언니가 2018년에 다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100번 했거든?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.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바뀌어. 남자가 됐다가... 완전 애기가 됐다가... 내가 진짜 변한 거야? 난 너무 예뻐. 내일은 드시고 봐야지.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더 컸는데... 오늘은... 얼굴이 반이나 더 크네? 나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. 잠깐만! 오빠, 나 몰라? 오빠, 나 몰라? 처음 보는데? 혹시... 엄마가 잃어버렸니? 오늘은 열심히 연습해 왔는데... 오빠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... 왜... 왜... 꼭 오늘이야? 왜 그렇게 웃어? 그냥... 좋아서... 오늘은 나애네? 나애네? 응... 나애야.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.. 뭔데? 어떤 모습일 때가 제일 싫어? 주인... 주인... 상우 오빠! 누... 누구야? 나 나애! 상우 오빠는... 으응 오빠랑 그러지 말아줄래? 아... 미안 계속 오전같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야? 무슨 뜻이긴 너 지금 모습이 좋다고 아아 너 지금 모습 그대로가 좋아 나도 지금 모습 이대로 오빠, 나 할 얘기 있어 뭔데? 아아, 오빠 좋아해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 같지만 사랑때문에 모든 걸 넘치기도 한다 사랑때문에 모든 걸 넘치고